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고 싶었어. 근데 봤어. 네가 보여줘서. 그래서 오늘은 웃었어. 풀하우스 14억 원은 나왔어? 나 왔어. 15억 원 나오기 전에 나타날게. 기다려. 기도야. 다시 들으시려면 1번. 기다려. 기도야. 하나님의 미소처럼. 하나님의 미소처럼. 서로 오래서. 하나님의 미소처럼. 오늘 중에 있는 게 inclus妹 believers.